두마르소 뛰지 마고 걸으라고 그랬어 두마르소 두릉백 두릉백 알롱젤보라 빵떡 오케이 무릎이 앞에 딱 90도가 돼야 돼 90도 그렇지 상체 딱 세우고 좋았어 안겨 마르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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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롱젤보라 빵떡 그렇지 안겨 좋았어 지금 두릉백 마르소 자 마르소 빵떡 할거야 알롱젤보라 마르소 빵떡 그대로 나가 안겨 두릉백 알롱젤보라 마르소 빵 그대로 나가 안겨 아니야 지금 빵떡 할 때 뒷발이 너무 따라오잖아 뭐 안겨 이렇게 preocup 구멍